마태복음 강의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양과 염소의 표현하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있죠. 열천여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부록 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있는 것을 정확히 하나의 곳곳을 딱 맞춰서 죽은 인물을 땡겨가지고 어느 장면을 쫙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 그거 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와 이런 종말의 때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죄인 전후에 있어질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비유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열천여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여기는. 그렇죠?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신부하고 이렇게 맞는 어떤 그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도 어떤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달라, 달란트를 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인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본문은 당신 자신이라고 아예 명시를 합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할까만 가면 세 번째는 인자가 딱 얘기해버려요. 그럼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을 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장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향한 대로 가포리라. 진실로 너의 기름원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표현. 그때는 두 가지 딴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표현해요. 그래서 권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받을 때 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가 죽지 하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권한받는 종, 권한받는 사람, 죽는 그 대속죄물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아들이 신데도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요. 인자라는 권세라고 말리야마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국에 딱 지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당신이 이 땅에 계속 죽으러 왔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자로 내가 소개할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재판한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그 왕이 다시 와서 재판한다는 재판장의 의미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삶만을 부활한다는 이 세 번의 예언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하므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얘기하는 두 개를 합쳐서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인자가 여기했다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받고 올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재판하러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도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재판한다는 거죠. 누구를 재판하느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재판한다. 원문에 보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모든 민족이 주어로서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경을 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가 가서 하늘을 이끄대서 적극에 다 모은다고 했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냐 마찬가지로 모으나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먹자가 양을 영소와 양으로 그냥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무얼로 우리가 이해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비유 마찬가지로 25장 첫 번째 비유 다른 아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것을 약간 살펴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열 처녀들은 내적인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달란티 비유는 외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말해서 이 등불을 가진 천혜가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 다 꽂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린에다가 기름을 더 채워가지고 여운의 기름을 가져간다는 그때 보충돼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면 헌야 들어갔는데 일어난 다섯 자녀는 그걸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을 뭐라고 하느냐 그릇 그릇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등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에 성령에 기름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환할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줄을 만나요. 그렇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은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활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활발 타오르게 하던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다시 말해서 거둔다 영성룡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영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다 사온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자세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전서 구장 라고 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 선 고린도 후 선 고린도 후 선 고린도 고린도 선 고린도 선 고린도 . . . . . 그릇이란 말이 정확히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볼게요 로마서가 되요. 로마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24절에 딱 이 그릇은 우리다. 딱 표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까지 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릇이 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참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박교를 얘기하신 바 국류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린이 곧 의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릇인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인데 사람 그 인격 자체는 뭘 표현하냐면 인격 자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요금의 기름을 담는다 라는 표현은 이 그릇이, 이 그릇이요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넘겨서 자기 자신의 대가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고 정말 원수를 할 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위험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는지 결국에 십자가의 자기 자신을 죽어서 원수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이 그릇을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죽이는 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요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뇌적인 충만함은 다시 말해서 뇌적인 충만함은요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티로 16장에 너가 나를 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려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뇌적인 충만이라는 것은요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채워져야 이게 뇌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성질이 죽지도 않아요. 겨우 봐서 더러운 성질이 그래도 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죽지않은 성질이 다 죽이고요. 그래서 그 비움 맞추려고 성도들이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죽으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저에게 비움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움 맞추려고 힘들지 아직까지도 근데 나중에 역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연왕국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으로는 맞았으니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알레루야 요게 필요하고요 외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나 복음 전파를 주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믿음의 불량대로 채우긴 은사를 가지고 확신히 충성하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크기나 약 우리가 그 매진 크기나 약을 보고 판단은 아니라고요. 다가서는 그 충성된 비록 좋게 받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다고 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일적인 충만과 외일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두사람이 남자가 받칠 병원에 한사람은 데려가 온다고 한사람은 남기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적인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그게 없는 사람은 남기름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정확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읽다 보면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안 봐봐요. 오늘 잘 드셔야 돼요.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과 멸망에 가져가는 것을 거루가하는 것 거루가하는 것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것을 보고든 이게 나중에 666 우상이 거기에 세워질 겁니다. 요한제시로 인가면 그런데 거루가한 것은 성것을 보고 있는 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위치추적이 요즘에 안 된다고 날이잖아요. 수원에 아가씨인가 죽어서 112에서는 전혀 위치추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허용해야 된다고 남룡이잖아 날이잖아요. 나중에 666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기기 좋지만 나중에 올가면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건 무엇 때문에 해요? 위치추적이 해야 된다. 이거 이거 하려고 사탄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하냐 위계당하면 위치추적이 되면 한번 찾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예 뭘 차고다니든 밥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한테 나오려고 다 예의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으로 저만 봐라? 위치추적이 안 바뀌게끔 아예 다 벗어버린 것 같아요. 산에는 도시에 있으면 뭔가가 찍잖아요. 뭐죠? 시시카메라를 찍잖아요. 산에만 오거든요. 그니까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 있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안식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여기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여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마태문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되어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유대인 있는 자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상황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믿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에요? 일어날 일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은 뭐냐? 무조건 도망하라는 거예요. 환란의 영혼은 무조건 도망하라. 그리고 어떻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그는 지금도 메시아에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 있다 나는 절대 미혹받은거야. 하늘에서 나타나야 돼. 날려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31년부터 무화가 나오고 비울 때는 이때부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이스라엘 동의관으로 보면 너 정신 차려라. 문 앞에 지금 주님이 온 거다.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크게 누가 냈잖아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만큼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희들 이걸 얘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튼 25장 넘어가면 열 천례의 비호와 달란트의 비호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아시겠죠? 성령의 이 내적인 천만함을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성도를 계속 채워서 성령에 인도하신 예수님의 주대식을 인정해서 나 자신을 복종하고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삶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게 은사를 100% 하려하니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 이 삶을 살아라 너희들 교회의 희망인들 그때 혼자 이제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한테 삶을 더 말하고 그랬을까요? 죽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천연한국 때 유대인들이 동참하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왕계신이 다 이루고 다 하나님께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여왕계신이 초소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발생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8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다니엘이 한 이래에 딱 끝났다고 합시다. 다 끝나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체로 그리스 안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림도구서 5장 10절에 대한 이들 이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들어오고서 천년왕국을 왕국을 할 자와 그러지 않을 자로 나눠가요. 이게 그리스의 심판이에요. 다 올라갑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신랑 맞으러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혼인잔치의 누님이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영왕이시로 20장에서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만 참여하는 것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그대로 있다고 해요. 천년왕국 동안에 왕놀 할 자를 따고 있어요. 그런 특별한 그 누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모에 불신자를 다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호랭이란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불신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죽은 영웅들 함께 오시고 천사도가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천사도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은 그때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오고 그 다음에 살아에 올라가는 자가 당하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지상에서 아마게톤이라고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우산을 많이 되면 저 크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휘해가지고 다 표를 만들어서 다 겸배하게 하고 다 추정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불신자들이 다 따라가느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불신자가 두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에 제립하실 때 지상에는 불신자들이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의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 크리스도가 하나를 다 따라가서 다 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화 발생하잖아 위치 추정해야 되고 그리고 편리해야 되잖아 이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하게 되면 쇼핑만 하고 할 때도 카드 안갖고도 되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면 싹 통과하래 얼마나 좋아요 모든 물건에 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딱 들어가서 딱 있어서 자동으로 딱 통장에 편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편한 세상은 당연히 갈 거예요 지금도 띡띡띡하잖아요 이마트 가고 다 띡띡하잖아요 한국에 RFID라는 카드 다 들었잖아요 다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크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불신자는 또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 오시게 되면요 요아기시어 10부장에 읽어보면 백만을 타고 이제 와가지고요 이 저 크리스도를 추동해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대학하기 위해서 이역의 군대와 수많은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배양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저 크리스도를 따는 모든 생을 그때마다 다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든지 이 마을 거필까지 피가 가득 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예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여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뭐죠 저 크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자는 아직도 살아남은 불신자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주님께서는 지금 내 얘기는 라틴 24장에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교회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저 크리스도를 따르거나 저 크리스도 안 따른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크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쳐서 다 불러서 떨어져요 지금 간단히 말해요 그러나 그때로 살아 남아있는 이방인 중에서 저 크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틴 25장 31절 이하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다시 31절을 말합니다 25절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남게 될 때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아서 심판이나 그랬죠 이렇게 모든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교회를 모은다는 게 아시겠죠 유대인들을 모은다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은 맞게 24장에 나와요 2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4절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야 끝이 온다 이 모든 민족이랑 똑같은 초시장 같은 단어 그대로 나와요 같은 맥락의 본문에서 근데 모든 민족은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보금 전파를 받아야 될 이방 사람들을 지진합니다 아시겠죠 또 이 말이 마태비 28장 끝에도 나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성경을 세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불바고 부끄러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모든 민족이 똑같이 다르 그대만 모든 민족도 유대인을 지진하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민족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교회를 이제는 이방인을 향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다 모든 열방 모든 열국 네이션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지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진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 족속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로 와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끝났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모든 민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아예 지옥이 떨어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지금 예수님 지상질일 때 개섭 암하였던 존재로 완전히 죽여버려 넘기기 때문에 그럼 사는 암하였던 것은 이방인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남아있고 아시겠죠 그 민족들을 대단히 심판하느냐 왜 그 민족들을 대단히 심판하느냐 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에게로 살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신 나이가 있잖아요 원래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예 80세 요즘에는 90세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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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되더라고요 이제는 60세에다가 100세까지 됩니다 나에게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치니까 귀신을 쫓아 병을 쫓아서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살도록 원래 부여하는 나이대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나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림하면 나이대로 못살고 예수님 제림 봐야 되잖아요 난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 나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 나이대로 살다가 중국을 선택할수록 안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 나이대로 살았으면 그렇죠 중국을 주고 가면 억울한 게 없어 왜냐하면 중국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 사간 거 안하는데 중국은 억울했네 그리고 난 지옥 버려 뭐 억울해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고 저금도 추정 안 했잖아 저금도 추정하면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럼 저금도 추정하지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할 거냐 그 재판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공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주인생이 났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응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는데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을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합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그리스민이나 비니크리스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지칭한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지칭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재판의 시기가 모든 인류 모든 인류는 천연한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하세요 천연한국 전에 심판하세요 모든 인류 예수 있는 사람들은 천연한국 전에 먼저 재판해서 천연한국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하지만 불신자들은 언제 심판해요 천연한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신 보자에서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어린양의 생명직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역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예수님 재림 때는 천연한국 전이에요 아시겠죠 이 지사계 종말을 깍대어서 천연한국이 전해 된 그런 상황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민이나 모든 그리스민을 다 백보자 심판하고 똑같이 이십파를 백보자 양가연수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하고 똑같이 처리한다면 천연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준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니까 그때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볼 자를 행위대로 판단합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재판하자로 주님이 나준 우리를 그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권을 받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니다 여기 지금 믿음대로 하는게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옥에 갇혔을 때 보라고 목맞을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목을 벗어주고 그다음에 옷을 안 입혔을 때 옷을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재판의 기준이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행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마지막에서 온 인류를 부르다가 재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청년을 뒤로 미뤄야 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4절을 바꿔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대들이 이런데 양은 오른편을 두고 염산 왼편을 두었어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모든 인력은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혼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불신자 중에서 저 그리스로를 딸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다 죽었어요 다 휴벗에 올라갔던지 부활에서 올라갔던지 지옥에 들어갔던지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거 아시겠죠 재판을 하는데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산 왼편에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났느냐 봤더니 34절에 그때 임금 임자들께 왕으로 가진 그 왕인 거 아시겠죠 임금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가해 예비는 나라를 삼십시오 자 우리 만약에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룹을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한다면 창세로부터 창세 그러니까 천재가 창조할 때부터 준비된 나라이고 아니면 만세전에 전후에 준비한 나라를 줍니까 자 에베소스 1장 에베소스 1장 3절 3절 4절 5절까지 에베소스 1장 3절 4절 5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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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10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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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6절 7절 5절 9절 5절 7절 6절 10절 자,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천연왕국이 이어서 천연왕국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만왕의 왕 만두혜 중 예수구에서 와있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만왕의 왕 만두혜에 벗어서 공동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시장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스가레 팩장의 계염도 있어요. 요한계시 20장.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왕이 있어야죠. 왕이 있으면 왕이 됩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있느냐. 이 백성들을 들어갈 때 양에 들어가는 자가 백성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그리스도를 추동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형제 주의 몸인 교회를 그때 권한받고 저 그리스도가 막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그리스도를 막 못 패고 이럴 때 그때 와서 그들을 도와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지만. 그 사람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유대인들이 도망다닐 때 그들에게 도망다닐 때 낙은에 대해서 영석을 해주고 옷 없을 때 옷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붙잡고 죽을 때 돌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에 실업까지 잖아요.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합쳤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죠. 알레르기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연한국에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을 벗고 여섯 달인 얘기예요. 목마를 마시게 하시고 하여갖고 낙은에 됐을 때 영재도를 벗고 흘렀을 때 옷 입혀주고 병이 들었을 때 돌을 벗고 목에 갇혔을 때에 그때는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있는 자예요. 왜? 가면 바로 잡아서 죽이니까 후산년간에 저 크리스토 치아에 들어가면 병가 없으니까 바로 표시가 나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오늘 건강한 강의를 잘 받으셔야 돼요. 병원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는 방법을 자연적인 치유 하나님을 치유하는 방법을 보면 됩니다. 병원 신생을 질 수가 없어요. 병들었지만 치유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양해는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한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유대인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줬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0절을 계속해 봅시다. 이때 의인들이 그러니까 우론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들이 대답을 했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을 돌아오고 음식을 위해 대답하고 목마르치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어느 때 나간에 대답을 연결하고 털벗은 것을 원입했으며 병두신 것이 나오게 같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의 왕이 대답을 했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여기 여기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 내 형제 중의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이것이 온입의 실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미 주여의 형제된 육신의 형제를 위해 이어 영의 형제는 교회에요. 이방인 예수님의 교회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도달할 것 없고 정말로 우려시술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같은 믿는 것을 하나 때문에 저 그리스도에게 그 표 받지 않으려고 그것도 고마움을 다니는 고통받는 그들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니들 네가 와서 돌아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한 일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도망다니는 유대인에서 한 것이 주님께서 너무 고마워네. 당신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4경전 9장에 사울한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스테바를 핍박하고 예수님사를 핍박하느냐 아니야. 그게 내 몸이야. 나는 그게 머리도 몸 꼬집으면 머리가 안 아프겠어. 내가 아픈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여의 형제들에게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연한국에 백성으로 동참을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생이 못나라 그러느냐 아니요. 천연한국에 끝난 다음에 마을에 다시 유혹해서 예수 아멘장을 또 치고 가요. 그 사람이 꽉 찼어요. 영생이 못해. 거의 내 꿈을 또 치고 간다고. 그게 완전한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다 살지도 못했는데 주님 와버렸네. 성자라면 시간이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80차까지 살았으면 모르는데 아직 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괴리가 많으세요. 이들을 그래서 봄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리 영수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나스 1절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따라 마루가 그 천사를 내게 된 영연한 지옥의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었고 예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돌봐주고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들이 말하는 걸 언제 우리가 뭡니까 안 했으니까 당신에게 그랬더니 이 지극기 자극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악인이죠. 악인이에요? 왼편은 악인이에요. 여기 악인이라고 나와요? 악인이요. 악인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 악한 일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치아에 있는 사람들만 악한 일을 행했겠죠.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안 따라간다니까요. 마귀들은 안 따라가요. 아직 자유롭게 마귀들은 안 따라가고 그들이 안 따라가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 있는 사람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저렇게 핍박과 고통받을 내가 꼭 해줘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악인이나 여기 악인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의의라고 표현하지만 그거 안 도와줬다고 해서 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인이라고 안 나와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지 않으실 뿐이야.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예수 그로스로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거 보고도 이것이 이것이 정말 해야됨이 막강한 일인지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나를 죄 된다는 것이예요. 악인이 된다는 것이예요.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시겠죠? 우리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개척교회에 있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주의조를 통해 협력을 해줘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재판할 때 내가 악인처럼 똑같이 신고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천연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 24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마땅 25장에 가서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을 두 비율로 얘기해주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로 해석해서 행암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암으로 구원받은 거잖아 이것은 결국에 이 장면을 보면 그래서 행암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본문을 추적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틀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믿음은 행암으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럼 틀리는 끝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선한 행시로 인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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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여기 아주 큰 장군을 우리가 칠 수가 있어요 바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바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미안합니다마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하는 행위라고 다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종교다운 주의자가 되었어요 종교다운 주의자가 되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다 구원받는 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면 불교에도 구원하고 다 구원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단절히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여기서 평가하실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말했지 주님의 형제가 아닌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세를 베풀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그것이 주님한테 구원받게 해야 그 선행이 좋은 것이니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 잘한다고 자기 잘한다고 나 이렇게 가난한 자 부재한다 다 자기 잘한다고 주님을 향한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자기 잘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물론 도와줘야 되죠 지금 이 나라의 공삼적인 만들자는 지금 당들이 다 보여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도와준 자 이거예요 공짜로 해주자 부자들이 돈을 풀어다가 해주자 이거예요 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그것이 구원받고 연결되는 그것을 다 잡자고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원보다 자기 잘한 거예요 자기 권력 공산당이 그러세요 다음에 다 공산당들만 다 자기만 잘못도 잘살기 인민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편도할 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보잘것 없는 자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가정들에 더욱 선한 일을 베풀러 성경에 딱 갈라내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중에 어려운 자 있으면 우리가 돌아 봐주는 게 좋아요 그건 정할 수는께서 서운히 여기시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을 내 몸을 위하여 한 일입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내 몸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내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선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강한 자 도와주고 약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럼 아무 소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다 나중에 선한 행위가 구원이다 사랑의 행위가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어도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도 구원있고 단순기도 구원있다 왜? 사랑에 선한 행위가 있지 않나 이러지 정말의 마음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위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착한 선함으로 다 도와줘 그래서 이 말씀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도 아시겠죠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나 모든 민족이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달라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그 특별한 불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양과 임소의 비밀을 통한 심판으로 특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주님의 몸 된 형제를 믿지는 않아도 주님의 몸 된 형제들을 그렇게 도와줬으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대풀리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원래 구원이 구원이 계획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내 형계로 나의 몸을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나라 잠시 중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연왕국은 천국과 이 세상의 과도기 나라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옮겨버리면 적응을 못해 적응을 미국에 갑자기 가면 적응을 못해요 연습을 좀 해놔야돼요 에라이 워잉 메아이 워잉 아이소이 연습을 좀 해야돼요 그런데듯이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면 요돼요? 천연왕국에 그래서 이때 온전히 떼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적금까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별 무리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지가 되고 거지였는데 왕자가 됐다고 왕국에서 냄새 안에서 살겠습니까? 응? 좀 중간에 가수 좀 씻고 해서 좀 교육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기 하나님이 준비한게 그 천연왕국인데 그 천연왕국은 완전한 부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원의 상태인데 그래도 그 구원의 상태를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구에서 안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비례를 준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지는 데에 비해서 착한 일을 해 하고 그래서 감소해 보겠다는 것 행위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공부한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가야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활동하고 믿는 자 중에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가 뭔가 꼭 꼭 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채워주고 계속해 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바랍고 주님의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우리가 현すごい 하 quil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많은 일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불신단계에도 더 중요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와서 같이 생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